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영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마지막 인사. 사실 파이널 모의고사 제작 단계에 들어가면서 캐스트를 거의 찍지 못했는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만났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강의들을 잘 쫓아온 수강생은 물론이거니와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퀘스트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첫 번째 몇 가지 인사를 드릴 건데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스스로 칭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칭찬. 칭찬을 좀 하자. 왜냐하면 정말 긴 레이스였거든. 중간에 시작했건 연초에 시작했건 간에 무엇인가 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한 일을 1년이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혹은 몇 개월간 지속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이고 중간에 좌절감을 가지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날아갈 듯한 기쁨을 맛보는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 과정, 과정들이 결국에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해온 여러분 스스로 읽어온 하나의 똑같은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일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거나 그동안 지나온 기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회안을 가지거나 이러지 마세요. 잘한 거야. 제대로 해온 거고 이제 남아있는 마무리, 마무리를 좀 잘하면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2주 남았잖아. 이 기간 동안 어떤 마음가짐이었으면 하는가. 뭐 복습을 하는 게 좋고 기축을 어떻게 보는 게 좋고 이거 다 좋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 일단 감사의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굉장히 고된 일정이잖아요. 그리고 수험생과 함께 호흡하고 당해년도 수능을 내실 있게 준비해간다는 건 강사의 입장에서도 강사,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바쁜 일이랍니다. 딱 그때그때 필요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필요할 땐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믿고 따라준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험생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성취를 보여준 학생들이 또 있죠. 단기간 내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소홀해지는 주변관계에서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 일을 같이 해주는 우리 연구실에 굉장히 소중한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피디님. 항상 촬영해 주시는 우리 메가스터디 피디님들도 계시죠. 뭐예요? 지금 무슨 행사 마무리 멘트 하시나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수능을 준비해 왔고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내가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긍정의 의미로 내가 그동안 잘해왔어. 칭찬하자 그랬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의미로 양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애써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능하다면 가끔 표현을 해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분의 훌륭한 수험생활의 마무리에 하나의 보탬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갑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 스스로 칭찬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로 했죠.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좋겠냐면 최선,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잘해왔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불안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100% 보증서를 써주는 사람은 없잖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다 잘 된다고 결국 그런데 끝에 불안하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페이스를 흔들리 페이스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조금 보거든 아, 제가요. 마지막에 멘탈이 깨져가지고 손해본 것 같아요. 아, 그 시기만 잘 보냈어도 수험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잘해왔는데 그걸 마무리를 지는 데 좀 서툴러서 자기가 100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100을 얻어야 되는데 한 80, 90밖에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뭔 것 같냐면 아, 내가 마지막에 조금 흔들린 거지. 자기 페이스를 좀 잃은 거죠. 이런 것도 그러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치사하려나? 아니에요. 자, 뭔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아주 뭐 순수하지 않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당한 거예요. 아주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누수를 만들고 이제 아,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 그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특별히 다른 시기보다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최소한을 다하면 좋겠냐면 회안을 남기지 않아야 돼요. 후회. 후회. 이게 후회가 아니어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굉장히 아쉬울 수 있어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왜? 모두가 겪는 과정이잖아. 내가 수험생활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나 겪는 과정인데 아휴 지나가게 돼 있다고. 이 2주일은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지나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싸운 실력으로 수능 치면 되기도 돼.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가 그 시기가 나한테는 너무 힘들었구나 힘들었었구나를 뒤늦게 알게 되면 후회가 좀 남는 것 같아. 친구들이 보면 그래서 대학이 좀 바뀌었어요. 등급이 바뀌었어요. 아휴 제가 마지막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운을 짜내는 가장 훌륭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 매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때 후회를 남기지 마라 라는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마지막 힘을 지어 짜내서 열심히 했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결국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도 올해 되돌아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의고사 출제들이 다 끝나고 천천히 올해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아직 종강은 안 했습니다. 현장 강의는 좀 남아있는데 아 되게 바쁘게 열심히 그리고 되돌아 봤더니 체력은 많이 고갈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했어. 이런 과정들이 있고 중간에 컨디션이 좀 나빠왔던 기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별다른 후회를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 뭔가 조금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면 선생님은 믿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을 나누고 뜻을 모으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후회 없이 내가 한 모든 공부의 점수를 따옵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간 칭찬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주간을 보내시고 수능 대박을 쟁취해 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이팅! 힘내세요! Tamam. 맛있고요. 나형 내형